오늘은 연습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해결을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7년 됐어요. 왜 덧어? 조절이 안 되는 맘 안녕! 기록이 될 소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복을 촤라락 훑어주세요. 골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연습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대결을 해볼 거예요. 배추러 계실 거 같거든요. 당연하죠. 못 칠 뿐이지. 저희 매니저님이랑도 한 번 쳤는데 그냥 거의 짓밟혔어요. 자존심과 함께. 매니저님이랑 치게 된 이유가 스케줄을 하고 시간이 약간 남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갈까요? 이래서 가서 쳐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녹음하기 전에 아주 좋아요. 득음도 되고 아! 이거 계속해서 목이 아주 잘 풀리고 좋더라고요. 네네. 대결 상대가 누구냐? 하..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좀 치신대요. 네 오늘 저와의 대결 상대는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유 엄마예요. 소유아한테 골프를 치라고 되게 권유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골프를 쳐서 저는 고유 정말 좋아요. 골프는 같이 치는 것도 처음이고 한 7년 됐어요. 아직 안 돼요? 저는 배우진 않았고 제 스스로가 TV 보면서 그런 프로님들 나와서 하는 거 그런 거 보고 그냥 저 스스로 하는데 소유는 보면 되게 예뻐요. 폼 자체가 아주 예뻐요. 그냥 돌아가는 게 리듬, 리듬 자체를 잘 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 6개월만 치면 잘 칠 거 같아요. 열심히 치면. 딸한테야 이기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스프링 못 친다 그래도. 그래서 내 생각엔 엄마는 프로로 하고 난 아마추어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엄마가 내가 알기로는 90대 치잖아. 네. 126개가 쳤으니까 저 30개 주세요. 30개는 안 되고 해요. 원래는 많이 줘야 10개 주는데 제가 이제 열려면 20개 줄게, 20개. 20개? 20개 콜? 20개 주는 거 하고 어쨌든 뭔가 승부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엄마가 이기면 제주도 왕복 비행기 티켓과 함께 이제 친구분들과 치실 수 있는 입이 아주 그냥 광대 걸리겠는데? 그렇게 해드리고 제가 이기면 제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3일 동안 제 식단을 제가 적어놓은 레시피 대로 만들어주시고 10시 전에 음식을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걸어. 오케이. 나 걸어. 오케이. 골프는 그냥 내가 그냥 나 오늘 즐기러 왔다. 남을 이기려고 하면 일단 힘이 들어가거든.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슬픔, 슬픔. 과연 오늘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지. 게임하러 가보시죠, 좋지. 배인연님. 엄마랑 저랑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엄마. 지금 모든 스탭분들이 다 엄마한테 걸었어. 네가 이길 수도 있어. 적토네요. 오케이. 후... 굿샷! 베저드! 알았어. 몰관 하나 써. 아니? 몰관 써야지, 그럼. 아니, 제 맘이에요. 어, 알았어. 저 여기서 안 쓰겠습니다. 잠깐만. 이런 적은 처음인데? 굿샷! 야야야, 이거 이거 뭐 튀는 거야?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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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오비 아니야. 다 보고 있으니까 되게 긴장되네. 굿샷, 밖으로 탈출 잘했어. 굿샷, 밖으로 탈출 잘했어. 굿샷. 빨라요, 천천히 치세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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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이거. 굿샷, 뜨지도 않고 벙커니? 벙커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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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해 줄... 매너 게임 할게요. 어머니,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바꿔드릴 수 있고 이렇게 바꿔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 줘 봐. 매너 게임 했다, 진짜. 굿샷! 어, 뽕 크네. 이런. 굿샷. 오, 나이스 온. 엣지네, 또. 나이스 온. 아, 오르지 마! 더블 파. 아, 오르지 안 파. 끝났어. 아, 오르지 안 파. 끝났어. 아싸! 아싸! 이거 뭐야? 아, 난 이런 거 감각이 좀 없어, 이게. 이길 수 있을 거 같은데? 다 우리 엄마가 이긴다고 그랬어? 세다! 난 이런 게 감각이 없어. 뭐야, 이거.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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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내가 아까 거기서 멀리건 썼으면 안 됐어. 아, 알았어. 이제는 내가 알았어. 감 잡았어, 이제는. 이렇게 채워야 되나? 굿샷.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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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118. 아, 파3에서 멀리서 쓰기 아까워서 괜찮은데. 굿샷! 멀리 갔다! 한 번 더 치세요. 아 왜 그러니 지현아. 빨라 빨라 빨라. 세다. 안 쎄. 엄청 쎄네. 어머 나도 쎘다. 좋아. 멈춰 그렇지. 더블파. 더블파. 오 오케이. 펑크 님 보니. 이런 진작 맞을. 그냥 나 오늘 즐기러 왔다. 아 정말. 가지 가지 한다. 연습하는 거 같잖아. 엄마 이겨서 뭐 해. 즐겁게 치는 거지. 맞어. 생각 잘했어. 너 초보야. 7년차를 어떻게 이겨. 아니 너가 지금. 야 야 야 행운 받아. 나무 맞고 또 나왔어. 럭게임.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좀 심하게 못 친다.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이런 젠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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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멀리건 써 드려요? 어. 야 야 야 야 야 이거 또 뭐 어디니. 멀리건 써 드릴까요? 멀리건 써 드릴까요? 엄마 그럼 이제 멀리건 한 개밖에 안 남댔어? 어. 아니 이거 뭐야. 멀리건 못 쓴대. 알았어 알았어. 그냥 바로 쳐 다시. 엄마야. 아이고 뭐야. 그러니까 또. 또 잘못됐냐? 아 이거 어디야.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런 거 나는. 이거 그래서 난 이거 못.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잘 못 쳐 이런 거. 아휴 진짜. 오케이. 살았다. 굿샷. 태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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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우리 즐겁게 쳐요. 또 뻥크니? 뻥크는 지나갔겠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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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휴 잘 갔다. 태양고. 아 모비. 저 양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길어. 아 뭐시리 길어. 스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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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어떻게 해. 아휴. 야 너무 커. 아싸! 이봐 엄마 덕진 괜찮냐 더블파잖아 너는 엄마 더블파야? 너는 양파잖아 엄마도 더블파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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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 잘 갔어 쇼공은 뭐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뻥커보고 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다! 저 정도로 쳐야 되는구나? 약하게 치니까 이게 안 넘어가, 안 먹더라고 이게. 나이스 어프로치. 너무 쎘어? 네가 더 쎘다, 엄마보다. 들어갔다. 고기? 3.9면 얼마? 3.9면? 이게 여기 발 넘어가면 안 되지? 어, 발 조금. 맞지, 매너 게임, 매너 게임. 여기까지만 와서. 고기까지 나가? 3인데? 여기까지만 와서 살짝 치는데. 알았어요. 네가 어떻게 했나 봐, 잘못했나 봐. 파야! 이거 성공해야 된다, 지연아. 굿샷! 굿샷! 안녕하세요! 26초 26. 저 그런 거 몰라요? 26이면 여기서 이만큼만 올라오겠죠, 이만큼. 뺏어. 이 정도까지만 올리라고? 어어. 직단 까서 그래. 맞긴 맞았는데, 직단 까서 그래. 자, 엄마 하는 거 봐봐.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그냥. 그냥. 이건 XXX를 하세요. 에이, 진짜 신경 끌어. 여기 저절로 나오네. 아이, 진짜. 아이, 진짜. 가르켜 줄래다가 오히려 실패했다. 오케이. 오케이. 게시, 양복이. 오케이, 자녀복이. 아부, 같은 더블복이네요, 어머니. 이봐, 나 30개는 봐줘야 된다니까. 엄마가 솔직히 너무 했어, 구지. 지금이라도 혹시 저 30개 봐주실 의향 있으세요? 응? 그래요, 그럼. 화난 걸 그걸로 푸시는 거 아니죠? 푸샷! 오, 오잘공! 오잘공, 오잘공, 오잘공! 오, 잘 쳤어. 오, 잘했어. 센다. 스톱! 들어갔지? 스티프 보기. 스티프 보기. 스티프 보기. 엄마가 이렇게 하던데, 손가락을? 나도 따라해야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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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괜찮아. 오오오오! 어. 파! 오, 축하. 어휘. 저 파는 처음이에요. 야, 너무 파. 난 되게 살살 쳤는데, 분명. 아이, 짧아. 아, 너무 약했다. 오비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이스 샷. 여러분, 저 레슨 10분밖에 안 받은 사람이에요. 7년차로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해요. 푸샷! 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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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페이웨이 잘 갔어. 오우! 푸샷! 좋아, 좋아, 좋아. 페이웨이 잘 갔어. 잘 쳤어, 이번에. 잘 맞았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우, 너무 셌다. 아, 셌다. 지금 얼마 차이 없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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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 야, 너무 세. 살살. 그게 살살이냐? 세지? 그냥 건들기만 해야지. 살짝 밀기만 해. 밀어, 밀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 할 때. 세, 그래도. 아까 이렇게 쳤어야 했는데, 그치? 그래, 처음에. 오케이, 괜찮아. 90개, 74개. 16개 차이네. 뭐 30개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14개만 더. 14개만 더. 너무 세. 너무 세. 들어도 나왔어, 진짜. 오우. 오우. 응, 방향이 틀려먹었네. 거리는 맞았는데. 해보자, 지연아. 화이팅! 나이스 오프로치, 좋아. 짧은. 해보이. 3인데. 1. 2. 2. 2.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2. 짧은. 2. 2. 2. 2. 3. 3. 2. 3. 3. 3. 3. 3. 4mana 넘치는 상승하τη 2. 스테이 클unft 오비 아니야. 이쪽으로 갔는데도 폐회에 잘 갔지? 굿샷! 오 잘 쳤다. 굿샷. 굿샷, 굿샷. 나 졌어. 굿샷. 나이스 온. 엄마 나이스 온. 엉덩이.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는 마. 더 가라 더 가라. 두 번 서러. 오케이. 뭐야. 이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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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된장 근데 아직도 남았잖아 엄마, 나 이거 넣으면 내가 이겨, 근데 나 그거 못 넣을 거 같아, 내가 넣으면 어, 못 넣을 거 같아, 나도 내가 볼 땐 못 넣을 거 같아 거부아, 못 넣었지? 못 넣었지? 넣었어, 내가 이겼어, 엄마 안 넣었어 이제 밥 이겼어 오늘 제가 이겼습니다 30타를 주셔서 제가 이겼고 근데 30타 주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골프 사이에서는 정말 7년 차 나는 한 게 없지 그래도 그렇게 주는 법이 없는데 내가 딸이니까 찾아야지, 당연하게 엄마 진심이 없는데 아까 욕을 많이 하시던데 욕 안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원래 골프 치면 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오늘 드라이버는 아주 좋았는데 아이언이 엉망이네요 선생님이 보시면 많이 슬퍼하실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골프를 배운 이유 중에 하나 큰 게 어머니가 골프를 치니까 약간 조금 부모님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엄마랑 골프를 쳐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딸이 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지적해 줄 것도 많았는데 골프가 워낙 세 가지고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귀담습을 들어야 되고 듣기 싫다 하고 골프는 못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잘 쳤어요 실력이 늘어서 라운딩을 나간 걸로 아, 좋죠 다음에 라운딩에서 붙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 아시죠? 네 아침, 점심, 저녁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록이들 안녕 기록이들 안녕 하나, 하나, 둘, 셋 기록이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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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ป니